한국 수력 원자력 임직원들에게 퇴직자 등의 명의로 악성코드가 담긴 이메일이 대량으로 발송됐던 사실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원전 자료 유출이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합동수사단은 중국과의 사법 공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한수원 임직원 이메일로 발송된 악성코드는 무려 300여개. 한수원 퇴직자 수십 명 명의 이메일 계정이 동원되는 등 업무용 이메일을 가장해 무차별적으로 발송됐습니다. 정부합동수사단은 발송자 이메일 계정 역시 도용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퇴직자들의 컴퓨터가 좀비 PC 등으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확인된 컴퓨터 넉대 이외에도 악성코드에 감염된 한수원 내부 컴퓨터가 더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기합수단은 유출범들이 한수원 퇴직자 명의의 계정을 무더기로 수집한 점을 볼 때 이번 범행이 오래전부터 주도 면밀하게 준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유출범들이 사용한 국내 사설 인터넷망인 VPN 서비스는 2년 전부터 도용된 사실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악성코드 이메일을 발송한 IP 소재지가 원전자료가 공개될 당시와 같은 중국 선양으로 확인되면서 이메일 발송자와 원전자료 유출범이 동일 범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유출범은 최근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메일이 발송된 지난 9일을 역사에 남도록 할 것이라는 문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합수단은 중국과의 사법 공조를 몇 달이 걸리는 통상의 방식이 아닌 이른바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수단 관계자는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법무부가 신속한 과정을 거쳐 중국과 협의 중이라며 다만 중국의 공식적인 회신은 아직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합수단은 중국 선양이 북한 사이버 요원들의 주요 활동지역이란 점에 주목하고 지금까지 확보된 유출 흔적과 과거 북한의 해킹 공격과의 유사성을 면밀히 비교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